준비되시면 박수 한번 딱 쳐주시면 그 신호로 시작하세요 한국말이 더 편하실 것 같으면 하셔도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편하실지 안녕하세요, 저는 Erika 오늘 너무 즐거웠던朋友 Assa 당신이 접속我的訪問 안녕하세요, 저는 Assa 우리 이제 10년간을 만나고 네, 많이 만나고 모두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자, 제가 시작한 제 인터뷰 먼저 제가 물어봐,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은 Erika,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그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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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집에 있는 점점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의논. 10년 전에, Facebook에서 사이버에 제공한 한국인 한국인의 강아지 한국인의 강아지에 있습니다. 제가 통해 많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한국사람 항상 출근길에 출근길, 굉장히 상한 아니면 어떤 문제 문제인지 여러분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에이카가 많은 정보를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기다려주신 에이카가 이群組 Q&A A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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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한국의 시간을 더 좋아해서 제주도 좋아해요 이것은 그곳에 또한 한국에 두고 외국에 더 좋아해서 있어요 이 한국의 시간을 더 좋아해서 음 저는 이 아이들로 더 좋고 앞으로도 이 한국의 시간을 더 좋아해서 저는 그곳에는 이들은 이제 이 한국의 시간을 떠올려irus하고 각자, 네, 네. 네, 네. 마지막에 질문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光岛을 더는, 너는 아직도 여전히 한국에선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한국에선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선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한국에선 네. 그럼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받을 수 있을뿐입니다. 하지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친구 엠민이 접속我的訪問 네요 그럼 제가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10년을 만나고 제가 10년을 만나고 저는 저는 한국전화가 명곡한 한국전화에 제공해 이 책상에는 한국의 소식을 통해 한국의 소식을 통해 서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에이카가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상에 의심을 받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카가가 은퇴한 호기심 억지력이 아주 강해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 왜냐하면 자신이 공연을 많이 교육을 많이 하셨습니다 든지에 칼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든지에 대한 제공지에 대한 장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든지에 한적든지에 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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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장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강력한 친구입니다 다음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한국의 생활이 어떻게 되었나요?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생활이 어떻게 되었나요? 왜냐하면 한국과 한국의 문화의 충격 이런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どなた을 많이 듣고 싶어 한국에 더 진해 한국에 더 추가해? 두부분의 제공은 한국에서 아이카가의 가족들은 한국에서 자기의 Aufg 올림에 2 포장 그래서 두 분은 서로를 좋아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물어봅시다 내가 아이들 어렸을때 저는 한국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오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봅시다 두 분의 후에 관한 후에 만약 두 분은 외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은 외국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봅시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당신은 어떤 소위인가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만약 두 개의 여자친구가 없을때 우리 어머니도 괜찮은데 그녀의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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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絕對是嫁鞠除鞠的人 如果女友需要幫助 就會飛到女友 不然會飛回老公 哈哈哈 我覺得是 哈哈哈 最後一條問題 如果可以時光倒露 你覺得我還會選擇來韓國嗎 我覺得是會的絕對 因為我剛才說了 她是一個好奇心很強的人 亦是很喜歡學習的人 所以我覺得她會向新環境進化 永遠都 我覺得 我覺得 多謝你今天接受我的訪問 多謝你邀請我 哈哈 我們快點再見 拜拜 拜拜